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오늘 주권컬럼은 박명훈 연구원이 쓴 한국검찰 압수수색에 정의현 물어뜯는 일본구구입니다 첫번째 정의현 공격한 산케이사설과 한국검찰의 압수수색 한국검찰의 대대적인 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과 맞물려 일본구구 세력의 윤미향 정의현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검찰의 정의현 압수수색에 발맞춰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현의 적나라한 공세를 가하는 일본구구 세력의 예민한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혐한 구구선향으로 잘 알려진 산케이신문은 사설과 기사를 총동원해 윤미향 당선인 사퇴에 잔뜩 열을 올렸습니다 20일 산케이에서 하루에 나온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현을 다룬 사설과 기사는 모두 합쳐서 다섯 곡지입니다 외국 소식, 그것도 특정 시민단체 소식 하나에 과하게 집중한 것입니다 산케이는 이날 오전 5시 위안부 단체 반일 집회 그만두고 소녀상 철거를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반일 증오의 상징인 소녀상을 시급히 철거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의현의 의혹이 분출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좌시하지 말고 조사 등 적절히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산케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여당 측에는 윤미향 씨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건 통하지 않는다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만 한다 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산케이가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전쟁 범죄를 잊지 말고 후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나가자는 취지의 소녀상을 반일의 상징으로 규정한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겨누 하나하나 훈수를 놓는 모습도 가관입니다 종합하자면 산케이의 보도 방식은 한국의 감나라 배나라 하는 적나라한 주권침해, 내정 간섭입니다 30년 가까이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위안부 범죄의 진상을 국제사회에 알려온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을 표적 삼은 일본 구구의 노골적인 공세 이는 일제 최대치부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알려나간 일본에겐 걸림돌인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을 제거하라는 일본 구구 세력의 주문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건 한국 검찰의 태도입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한국 검찰은 정의연 사무실과 정쟁과 여성인권반물관,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많은 국내 언론이 산케이의 사설을 기사화해 국민의 분노가 커진 뒤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일보 구구 세력과 동조한다는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정의연 공격과 역사 왜곡, 일본 구구의 보도 난동 산케이의 보도 행태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향한 혐한 보도가 있어 왔지만 이토록 국회의원 당선인 한 명과 특정 시민단체를 향해 금도를 넘어선 융단폭격식 악성 보도는 전례가 없습니다 이러한 산케이 보도는 아베 정권의 심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연초와 7월 산케이 단독 보도라는 형태로 평화헌법 개헌 추진, 한국을 겨눈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처음 알린 바 있습니다 정의연을 겨눈 산케이의 표적 공격을 늘 있는 혐한 보도로 넘겨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산케이와 같은 후지산케이 그룹 계열인 민영방송 FNN도 일제히 정의연 공격에 나섰습니다 20일 FNN 프라임 온라인은 정의기억연대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 서울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하는 등 한국의 반일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와타나베 야스티로 FNN 서울지국장은 한국 전 고위관리가 말하는 금기 위안부와 지원단체는 이익 손해 관계가 다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의 본질은 정의연의 부정 그 자체가 아니다 정의연이 한일 관계에 미쳐온 영향이라며 이영박 정권 당시 천령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지원단체인 정대협이며 그 활동반침은 한국 정부가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살펴봅시다 윤미향 당선인이 했던 활동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윤미향 당선인은 일제에 천인공동화 범죄를 덮으려 기획해온 아베 정권을 찌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윤미향 이사장이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 일제 폐망 이후 40여 년 동안 금기였던 위안부 범죄의 봉인이 해제됐습니다 정의연의 연약력은 한국을 넘어 전세계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진상을 밝히는 강력한 연대를 나왔습니다 그 결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제의 위안부 범죄를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의 위안부 범죄 인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줄곧 과거사를 부정해온 직권자민당, 일본 정부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윤미향 당선인이 적극 지원해온 평화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는 생전 세계 곳곳에서 일제의 만행을 알리며 역사 왜곡 없는 젊은 세대의 내일을 염원하며 힘껏 싸워왔습니다 영화 김복동으로 기억되는 김복동 운동가의 삶은 위안부 범죄를 고발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야말로 정의현이 진정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뒷받침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일본 구구 세력에게 윤미향 당선인의 국회 진출은 자칫하면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가 송두리째 뒤집힐 수 있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겠죠 그러니까 일본 구구 세력이 윤미향 당선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일본 구구 잡지인 슈칸분슨도 때를 가치해 정의현 비방에 가세했습니다 슈칸분슨의 인터넷판 분슨온라인은 20일 기사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북한의 내통이혹이라는 근거 없는 색깔론을 꺼내들며 북한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손해배상 목소리가 올라가는 것은 필시 정대협의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여권이 그 흐름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김이 큰 공영방송 NHK 통신사 지지통신도 일제히 정의현 압수수색 소식을 전하며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부정적 시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언론의 보도에도 정의현이 위안부 합의를 파탄 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정의현 논란은 일본 구구 친일 언론 한국검찰 작품 일본 구구 세력이 주장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란 박근혜 정권 당시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건넨 10억 엔을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위안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솔한 사죄에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터져나오는 위안부는 돈을 벌기 위한 조선인의 자발적 매춘이라는 표현이 이를 증명합니다 정의현 논란에 관해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수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앞서 19일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한반도 사진이 걸린 진무실을 공개한 점을 주시해봅시다 하필 정의현 논란이 불거진 시기 아베 정권이 일본 구구세력에게 일본은 한반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국가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분명한 사실은 한국검찰발 정의현 압수수색이 일본 구구세력의 정의현 해체 역사 왜곡 시도에 명분과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의현이 회계심사를 알아보던 도중 갑작스럽게 12시간 동안이나 벌어진 한국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윤미향 정의현 흠짓내기에 총력을 다해 가세한 일본 구구세력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정부 여당 인사를 향한 선택적 수사 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려 물타기가 절실한 검찰 한의 위안부 합의 복원과 정의현 해체를 원하는 일본 구구세력의 이해관계가 맞닿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일본 구구세력에게 정의현 공격 논리를 제공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 언론은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조하는 친일 조중동을 선봉으로 일본 구구세력에게 위안부 범죄를 뒤덮고 한국을 공격할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다수 언론이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현의 회계 부정 무도덕성을 기정사실로 한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미래통합당 등 일제의 전쟁 범죄를 미화해온 친일 세력들이 자신들의 친일 언동에는 입을 싹 닫고 물맛난 고기처럼 정의현 공격에 가담하는 현 상황을 도저히 정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일제의 만행을 긍정하는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인사들의 친일 본색을 전달해야 맞지 않습니까? 일본 구구세력은 산케이를 앞세워 위안부 범죄를 조선인의 자발적 매춘으로 규정하기 위한 역사 싸움을 단단히 걸어왔습니다 언론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국민이 나서서라도 일본 구구와 국내 토착외구의 연계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키는 일은 일본 구구와 국내 친일 세력 그에 결탁한 정치검찰의 연계를 철저히 끊어내야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현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과 진상도 바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 주권 칼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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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